더데이 그날의 메이크업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실제로 학기 중에 졸업사진을 촬영했을 때 했던 메이크업을 가져왔어요 인상을 화사하게 해주고 어떤 각도로도 사진을 예쁘게 나오게 해주는 셀프 메이크업입니다 몇 십만원으로 샵에서 메이크업 부담스럽게 받을 필요 없이 직접 연습해서 메이크업 하면서 또 준비하는 그런 소소한 추억도 남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은 나긋나긋한 더데이 콘텐츠입니다 요즘 더데이를 좀 자주 가져오네요 메이크업을 좀 도톰히 올려줄거라 스킨케어를 신경써서 해줬어요 피부 열을 확실하게 내려주는 방법으로 전날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차가운 에센스를 두드려주고 크림을 얇게 바른 뒤 미스트로 마무리했답니다 그리고 야외 촬영이 있기 때문에 선크림은 필수겠죠? 요즘 제가 잘 쓰고 있는 선크림인데 가볍고 산뜻해서 너무 좋아요 눈썹 잔털은 미리 정리해줄게요 막상 촬영하러 가서 화장이 다 무너지면 안 되니까 프라이머는 좀 보송보송한 걸 써줬어요 지속력을 엄청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유분이 잘 올라오는 곳 위주로 발라주세요 그리고 사진을 찍는 용도로 하는 메이크업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바로 다크서클 잡아주기입니다 다크서클의 푸른기를 보색인 주황색으로 좀 잡아줄게요 밝고 화사한 인상을 위해선 쾡한 느낌을 주는 눈 및 어두움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따가도 다크서클은 한 번 더 커버해줄 거예요 파운데이션을 올려 얇게 커버해줄게요 그때 제가 썼던 파운데이션은 이 랑콤 파운데이션이에요 그 다음은 컨실러로 미세한 잡티 부분과 다크서클을 한 번 더 커버해주는데 눈 밑에 이 부분 있죠? 눈 바로 밑이 아니라 이 부분 얇게 커버해주면 돼요 너무 눈 밑에 바로를 도톰하게 올리면은 화장이 되게 진해 보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매끈한 피부 표현 완성입니다 이제 사진 잘 나오게 해주는 포인트 바로 컨투어링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포인트들만 살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눈썹 밑에 움푹 파인 곳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콧대를 타고 코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콧망울을 어똑하게 잡아준 뒤 그리고 콧망울을 어똑하게 잡아준 뒤 이러면 쉐딩이 거의 브러쉬에 남지 않거든요 이 상태로 콧대를 세로로 쭉쭉쭉 그어서 높이는 게 아니라 가로로 콧대를 쌓아주듯이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더 자연스럽고 확실하게 콧대가 섭니다 인중은 살짝 그리고 입술 아래는 좀 더 또렷하게 잡아주세요 이제 턱 라인 쉐딩이 엄청 중요한데요 평소 쉐딩보다 조금 아주 조금 더 티가 나게 해줘도 돼요 사진은 플래시를 팡팡 터뜨리다 보니까 어차피 좀 날아가더라고요 턱선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목 라인부터 얼굴의 안쪽까지 들어와줍니다 옆 광대 고민이신 분들 맞죠? 이렇게 쳐주세요 여기까지 들어오면 안되고 이렇게 헤어라인도 잡으면서 마무리해줍니다 이제 하이라이터로 T존과 턱을 중심으로 V자로 얼굴 모아주기 그리고 팔자주름 부분도 밝혀주면 아주 입체적인 얼굴이 완성됩니다 이제 이 이목구비에 맞는 눈썹을 그려주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 졸업사진은 당장 찍은 다음에도 보지만 훨씬 나중에 더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썹 산을 너무 살리거나 아니면 유행을 너무 타는 눈썹을 그려놓으면 나중에 되게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제 본인 눈썹을 최대한 살리면서 산을 부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려줬습니다 물론 근데 저는 이것도 기고라고 생각해요 당시 내가 하던 스타일을 추억으로 남기고 싶다면 독특한 눈썹 모양을 그려도 돼요 근데 저는 워낙 이것저것 여러 눈썹을 하다 보니까 특정 스타일이 아니라 나중에 봐도 좀 수수하게 예쁠 모습을 간직하고 싶어서 이런 눈썹을 그려줬습니다 이때는 흑발이라 브로우 컬러는 맞춰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염색을 해서 눈썹 색을 맞춰줄 거예요 자신의 헤어 톤과 브로우 톤을 맞춰주는 게 사진에서 훨씬 인상을 부드럽고 세련되게 만들어준답니다 이제 아이 프라이머 사진 찍는 날 하는 메이크업은 지속력이 진짜 중요해요 눈두덩에 아이 프라이머를 발라주고 언더에도 발라줬었어요 아이 메이크업은 심플하고 눈이 또렷해 보이게 완성해줬어요 먼저 이런 색상의 음영 섀도우를 깔아줬고요 살짝 코랄빛이 돌게 눈두덩 중앙에 아주 옅게 색감을 줬어요 코랄 색감이 눈두덩 전체에 너무 진하게 발색되면 눈이 부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음영을 베이스로 깔고 색감만 살려주는 방법을 선택해준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진한 음영 섀도우로 눈두덩 끝을 잡아주고 아까 사용한 베이스 음영 섀도우로 경계를 깔끔하게 풀어서 완성도를 높여주세요 여기서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언더 눈에 뒤트임 효과를 주는 게 사진에서 엄청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티나게 하면 별로니까 코랄 두 번 진한 음영을 한번 섞어서 언더 끝부터 안쪽으로 들어와 주며 눈을 시원하게 트여 보이게 해주세요 눈가에 생기가 돌고 눈은 더 커서 사진에서 눈이 답답하지 않게 나온답니다 이제 아이라인을 선명하게 그려주는데요 자기 눈매에 맞는 아이라인을 그려주세요 제가 이거 예전에 여러분 눈 모양에 맞는 아이라인 그리는 법이라는 꿀단지로 가져왔었는데 너무 옛날 영상이라서 새로 다시 찍어볼까 하는데 어때요? 좋아했을 거야? 그쵸? 붙은 자기 눈에 맞는 아이라인으로 저는 살짝 올려서 라인을 완성해줬어요 졸업사진 메이크업인 만큼 아이라인이 너무 길거나 짙은 것보다는 눈 모양을 선명하게 잡아주는 정도로 완성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사용한 짙은 음영 섀도우로 아이라인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덮어줍니다 사진에서 눈을 안 부어 보이게 해주는 포인트 바로 앞트임 효과 아이라인으로 눈 앞머리를 평소보다 좀 더 진하게 터치해줄게요 근데 이건 미간이 좁은 게 컴플렉스이신 분들은 생략하고 넘어가 주세요 미간이 더 좁아 보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제 뷰러 후 사진은 역시 속눈썹이죠 근데 속눈썹을 너무 무거운 걸로 붙이면 눈 윗라인만 되게 답답하고 무거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인상이 되게 답답해 보여요 이게 안 붙이는 맘부터는? 그래서 아주 가볍고 뭐가 좀 적은 거 이렇게 듬성듬성 띄워져 있는 속눈썹을 붙여주세요 근데 난 연습해도 속눈썹을 진짜 못 붙이겠다 하시면 뷰러로 빡 찍고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한 올 한 올 살려주셔도 괜찮아요 뷰러 후 마스카라를 속눈썹 뿌리부터 올려주고 한 번 더 살살 뷰러질 해주면 내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이 자연스럽게 붙어요 언더도 한 올 한 올 살려줍니다 이제 애교살로 눈매를 더 예쁘게 완성해줄 차례예요 이거 원래 브로우에 쓰는 제품인데 저는 애교살 강조해줄 때 써줘요 언더에 발라 애교살을 살짝 펌핑해준 뒤 펄감이 있는 베이지 펜슬로 포인트를 줍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제 블러셔! 블러셔도 얼굴형에 따라 예쁜 위치가 있어요 이건 이 꿀단지를 참고해주세요 저는 전체적인 메이크업과 의상 색에 맞게 살짝 오렌지빛이 감도는 코랄색을 터치해줬어요 마지막으로 얼굴에 사진빨 잘 받는 조명 내려주기 좀 더 진한 하이라이터로 얼굴의 포인트를 살려줍니다 눈썹 뼈와 눈 아래 이 광대 부분 그리고 반듯한 콧대 일자 전체로 해주면 부자연스러워서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끊어주고 코끝만 높여줬어요 인중과 입술 산 그리고 턱을 섬세하게 잡아주면 사진 찍을 때 플래시가 이 부분들에 딱 떨어져서 이목구비가 진짜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입술을 채워주는데요 마찬가지로 전체 룩과 어울리는 색상을 선택해줬어요 너무 진하지 않고 얼굴 톤을 밝혀줄 수 있는 색상이면 베스트 입술 라인은 너무 또렷하지 않게 살짝 뭉개주었지만 그래도 입술 모양은 살아있게 꼼꼼히 채워줬어요 부드러운 색상으로 립을 채운 뒤 얼굴 톤을 확 밝혀줄 수 있는 색을 포인트 색감으로 입술 중앙에 조금 올려 블렌딩해주세요 립이 훨씬 입체적으로 예쁘게 표현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속력을 완전 높여주기 위해서 파우더로 유분기를 잡아주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헤어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평소에 하시는 머리로 하시고 저는 과한 웨이브보다 그때 그냥 생머리 느낌으로 했었거든요 살짝 굵은 웨이브를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헤어 스프레이를 이런 쪽빛에 살짝 뿌려준 다음에 잔머리만 살짝살짝 고정해주세요 이런 앞머리 깔끔하게 그러면은 머리도 깔끔하게 완성이 됩니다 짠 졸업사진 찍는 시즌이라 해서 제가 실제로 셀프 메이크업했던 튜토리얼을 가져왔는데 유용하셨나요?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으려면 가격도 가격이지만 또 내가 평소에 하던 메이크업과 너무 달라서 어색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좀 꼼꼼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유용하셨다면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같이 사진 찍는 친구들과 많이많이 공유해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그때 쇼편도 졸업 메이크업을 해줬는데 혹시 남자 구독자님들도 메이크업 튜토리얼이 보고 싶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그럼 쇼편를 한번 설득해볼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